왜 준호? 몇 번이였더라? 준호가 50. 단어 시작하겠습니다. 핀. 핀이야 이게? 너 스피킹 했어? 네. 테스트는 몇 점? 96점이요. 그래서 얘는? 파인. 그렇지. 파인. 오케이. 좋고요. 다. 아닌가요? 트람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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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여기까지 무슨 소리일 것 같아? 트람블. 트람블. 볼. 볼. 트람블. 트람블. 오케이. 파인. 이게 파인이야? 파인 아까 나왔지 않냐? 아. 퓌이. 퓌이? 그럼 F 들어있어? 파이. 어? 파이야? A 레벨, B 레벨 했던 걸 여기서 써먹어야 된다니까? 응. 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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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네 가지 소리 뭐? 아, 아이오. 애, 에, 까. 아 어였나? 중에서 못 했어. 에요. 와이는? 세 가지 소리 뭐? 중에서? 이요. 홈 drone 합쳐서 못했어. 파이. 어? 이게 아로 보여 니 눈에? 아 페이 응? 한글 아직 덜 뗐어요? 아니요 무슨 파이야 파이는 페이지 응? 페이 페이 그럼? 어... 페이 어 파인 페이 어 파인 페이 어 파인 페이 어 파인 오케이 어 성모야 좀 이따 시험 쳐야지 지금 시험 치고 있으면 어떡해 아 머리요? 어 시험 좀 이따 치라고 아 공부하고 좀 치라고요? 아니 지금 너 시험 치는 거 여기 다 답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시험 치고 있으면 어떡해 아 아 그러면 공부하고 계세요 1 대 1 끝날 때까지 그럼? 윌 윌 디 윌 디 투? 너 스피킹 하고 와 다시 한 번 네 자 și 2 어 4 ты 1 2 3 5 2 5 5 9 18